지금 보니까 벌써 주작 형님한테 얻어 터진 것 같은데요? 건물 마신 주작 이렇게나 강하다니 그치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아키노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깐 거기까지다 주작 자 주작을 멈춰 세우는 이 목소리 과연 저것은 동료의 위기에 멋지게 등장 요괴 탐정단 단자 등장 얘는 뭘 멋부리고 있는거야? 어 근데 얼굴이 바뀌었다 흠흠 놀랐나? 나야 아키노리라고 아키노리? 정말로 아키노리야?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세세한 것은 나중에 모두들 뒷일은 나에게 맡겨줘 갑자기 살이 빠진 것 같죠? 다이어트 했나 그 사이에 호 인간이 환수를 거느릴 줄은 지금까지의 도전자와는 조금 다른 것 같군 나의 이름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배경음악부터 벌써 멋있죠? 아키노리는 왜 이렇게 살이 빠진거죠? 그건가? 기린이 자기를 불러내면은 에너지 흡수량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살이 빠진건가? 자 일단 버닝드래곤으로 필살기 한번 써주죠 메테오 날려주고 오케이 에잇 아 뭐야 빗나간 것 같아 아 데미지가 안들어갔어 빗나갔나봐 이런 자 그럼 멧돼지왕으로 돌격하자 돌격 한번 진격 아 야 이것도 도망갔어 이런 이런 부작이 날쌔구만 오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깜짝이야 오케오케오케 오지마 내가 뭐 필살기 쓸 수 있는게 없어 아키노리 오케 뭐 필살기 어? 잠깐 왜 다시 뚱보가 됐어 얘 자 이거 적게 비벌 오케 아키노리 다시 뚱보가 됐네요 그건가 봐 그거 진짜 에너지 흡수가 그니까 필살기 환수 소환을 하면은 자 써보자 오케 체력 회복해주고 아 진짜 뚱보에서 다시 날씬해졌네 그 환수 소환을 하면은 기린이 에너지 흡수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환수를 소환하면은 뚱보 아키노리에서 이렇게 조금 잘생긴 아키노리로 바뀌는 것 같죠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잘생겨지는게 아니고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그쵸 게임에서는 잘생겨지는구나 기린이 체력 회복하는게 전체 회복이네요 이게 나중에 잘 쓰면은 좋겠다 이 녀석 왜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는거야 주작은 일로와 일로와 내가 데미지가 더 세 내가 더 세 오케이 아키노리가 센거 같다니까 도망가 도망가 아 이제야 체력 방 깎았어 이게 공격할만한 요괴들이 많이 없으니까 데미지 많이 준게 어렵네 잠깐 저거 그렇지 자 때려주고 이게 패턴만 알면은 뭐 주작하고 싸우는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피살기 쓰기 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주니까 오 아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건 피하기가 어려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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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찬스 아 이거 찬스가 그거네 그 상대편이 피살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요기 흡수를 하다보면 yp 흡수를 하다보면은 그럴 때 찬스가 뜨는거 같아요 기릴때도 그랬었죠 오케이 어 거기다 잡았어요 또 뭐야 삼천 십자총 또 뭐야 오케이 아 아키노리 힘내 피해 아 뭐야 데미지 별로 안들어오네 생각보다 데미지 별로 안들어와 아 근데 쟤는 무슨 피살기를 왜 이렇게 자주 써 잠깐 체력회복을 했다는 한번 해주고요 아키노리 뭘 먹을까 죽순이나 먹 저보 오케이 체력회복 많이 되네 너 아이 도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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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피살기 쓸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잘 아 이런 이런 또 빗나가 아 빗나갔어 아 주작 연습 왜 이렇게 빨라 자 아키노리 죽게 생겼네 체력회복 한번 더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멧돼지 변신해서 아이고 자자자 진격 자 아 또 빗나갔어 아 야 이거 피살기로 주작 공격하기 어렵네 왜 이렇게 잘 피해 열심히 때리는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뭐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체력이 많이 없어요 아 자자 피살기 쓰죠 자 체력 획해줘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자 오케이 체력 회복 됐습니다 아이템 아꼈어 자 이제 다 잡았네 아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주니어가 마무리했어 다시 똥보가 되버렸네요 진짜 그건꺼번에 에너지 흡수가 되면은 잘생겨지는거 같아요 아키노리가 다행이네 강제로 다이어트 할 수가 있어서 훌륭하다 아키노리 굉장히 고귀한 싸움이었다 혼자서 쌍검산의 실현의 도전 그리고 뛰어넘을 줄은 말이지 아니 이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나를 격려해준 주니어 나의 실현을 지켜봐준 아기멧대지 그리고 그린 게다가 내가 살아있을 거라 믿고 실현에 도전해준 모두들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싸움이었어 요괴 탐정단의 모두가 잡아낸 승리라고 흠 과연 그 강한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진심으로 고귀한 것이다 좋다 요괴 탐정단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새로운 힘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하지 오 나의 힘의 봉인을 풀어내고 진정한 주인에게 머물거라 나와라 주작 창천창 아 이게 아키노리가 하는 실현이었어 결국은 요성검 주작 창천창 주작 창천창은 손에 넣었다 건물 마신 주작은 오 빙의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토우마도 빙의 소환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고귀한 마음에 너에게는 고귀한 힘을 주도록 하지 어? 주작 디스크! 오케이 환수 주작도 소환할 수 있네요 이제 아키노리 아키노리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좋아진거지? 환수로서의 나를 소환하고 싶다면 그것을 사용하거라 고마워 주작 고맙습니다 당신의 힘 반드시 바르게 사용해 보일 음 좋은 얼굴이로군 너희들이라면 그래줄 것이라 믿고 있다 좋아 그럼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까요? 오케이 자 그럼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죠 잠깐만 가기 전에 혹시 아이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바퀴 돌아보도록 하죠 이런데 다시 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쯤 보고 가는게 좋아 자자자 뚱보 달리기 다시 뚱보가 돼 있어요 아키노리 근데 순식간에 이번 장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요기워치도 없고 환수도 두 마리나 소환할 수 있고 갑자기 좋아졌죠 그쵸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원래 안 됐었는데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돌아가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죠 이런데도 없나 음 없는 것 같네 산을 내려갈 건가? 그럼 나에게 타고 가라 좋다 그런가에끔 거기 뚱뚱보는 또다시 떨어지지 않기를 빌이겠다 나 떨어트리면 안돼요 채시 떨어트리면 안돼 이걸로 뭐 쌍건 어 잠깐 끝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깜짝이야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어 동결하고 주탄동자잖아 흠 노리는 물건은 잦은건가? 인간들이여 기다리다 지쳤대 동결 재긴 다시 동료를 데리고 온건가? 동결 니 탓에 나까지 무서워하고 있다고 안되잖아 인간에게는 정난미 있게 대해두지 않으면 말이지 네 죄송합니다 안녕 인간 여러분 나와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을까? 당신 누구야? 이봐 이봐 그렇게 겁먹지 말아주게나 잠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이지 이 주변에서 멋진 검이라던가 주었지 예를 들면 주작창천참이라는 이름의 검이라던가 말이지 역시 우리 검을 노리고 있어요 도움아 도움아 모두들 도망쳐 여기는 내가 멈춰서 올게 훌륭하네 소년 동료를 구하다니 멋지지 않은가 하지만 너는 여기서 끝이다 자 묘성검을 넘겨라 아 우리 주탄동자랑 싸우는거야 설마 야 이거 우리 시련을 끝내고 조금 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센 녀석들이 덤벼오네 아 동결까지 같이 싸워 괜찮을려나 일단은 우리 주작이 친구가 되기는 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도깨비 손으로 우선은 때려주죠 오케이 이런 자 지바냥으로 피살기 한번 써주고 아 잠깐 피살기를 한번 써주죠 젤리펀찌 그렇지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300% 다 들어갔어 자 주작으로 변신해 두고요 오케이 비니 주작 자 3천 십자충 오케이 야 데미지 와 데미지 장난 아닌데 이거 야 주작 센데 이것 봐 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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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주탄동자 쓰러트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결 동결을 잡도록 하죠 아 주작 좋구만 오케이 오 동결에도 쓰러트렸습니다 아 우리 주작 형님이 장난이 아니고만 좋네 좋아 토우마가 세구나 아키놀이 너 필요없겠다 에헤 뭐야 이건 좀 전에 기린에게 받은 열쇠 우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야 잘은 모르지만 갈 수밖에 없잖아 서두르자 녀석들이 온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어딘지 알고 막 들어가 얘네 도망간 것인가 흠 도망간 것인가 도망간 것인가 살았다 에? 어라? 뭔가? 어디야 여긴 또 추워 눈이 오고 있어요 여기 이곳은 어디일까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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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이? 어디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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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